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앞으로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개인 취자분들을 찾아뵙게 될 건데요. 저는 주로 이제 주식 교육 위주로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론으로만 끝나는 강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써먹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강의로 알차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짧은 시간이지만 좀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주식장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조금 힘드실 텐데요. 이럴수록 투자에 대한 원칙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원칙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면서 많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약간의 이제 심리적인 강의가 될 수도 있는 매매 습관 기르기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식 매매라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 잘 잡혀 있어야 매매를 잘 하실 수가 있거든요. 주식 매매에 잘못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습관을 바로 잡아야 제대로 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 습관 기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저의 강의들, 많은 강의들 또 보실 수 있는 방법, 오늘 강의 다시 보기라든지 또 오늘 강의의 풀 버전 강의, 많은 강의들 제가 이미 많이 해놨습니다. 세이브를 해놓았거든요. 이런 강의들 많이 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거기에 제 강의들 많이 올라가 있고요. 오늘 강의도 다시 올라갈 거니까 꼭 채널에 오셔서 많은 강의 보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주제는 뭐라 그랬죠? 매매 습관 기르기입니다. 어떤 매매 습관을 가져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매매 습관이란 뭘까?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실 수가 있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평생 연습해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10년 주식을 했던, 20년 주식을 했던지 간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매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사람은 감정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식은 직접적으로 뭐를 움직이죠? 돈을 움직입니다. 돈은 사람에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있어서 불필요한 감정들이 자꾸자꾸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감정들을 제거하시려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올바른 매매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올바른 습관을 가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매매 습관 한번 볼게요. 매수와 매도를 하시는 분들, 특정한 원칙 없이 매수와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수와 매도는 뭐가 말한다고 써있죠? 시장이 말합니다. 시장이 알려줄 때 매수하고 시장이 알려줄 때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매매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될 때 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 사볼까?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예를 들면 오늘 보너스가 들어왔네. 보너스가 한 200만 원 들어왔는데 내일 주식 하나 사볼까? 이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 내일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장이 알려줄 거예요.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급락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덜컥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자마자 물릴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시장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내가 그냥 단순히 심리적으로 오늘 매수하고 싶다고 해서 매수를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또 고점에서 물리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답은 시장에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이 표현을 할 때 야구를 비교합니다. 야구, 야구 해보셨나요? 타자가 이제 공을 칠 때 투수가 던지는 모든 공을 치지는 않죠. 나쁜 공, 볼로 오는 공은 걸고 스트라이크, 존으로 오는 공을 쳐야 안타든 홈런이든 제대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시장은 언제나 공을 던져요. 근데 그 공을 다칠 필요는 없다. 이 말은 뭐죠? 매일 매매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매매할 만한 시장이 아니면 일주일, 이주일 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매매할 만한 시장이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겠죠. 그럼 어떤 시장이 적극적으로 매매해야 될 시장이고 어떤 시장이 쉬어야 할 시장일까?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강의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뭐다? 매수와 매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적절한 매수 여건을 줄 때 매수하는 거고요. 적절한 매도 여건을 줄 때 매도하는 겁니다. 절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해야 하는 순간에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빳빳한 지폐가 있고 봉지에 너저분하게 들어가 있는 돈들이 있는데 두 개 다 뭐예요? 소중한 돈이에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보너스 200만 원 받았는데 주식 한번 사볼까? 해서 막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쉽게 들어온 돈이라고 쉽게 투자하면 쉽게 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쉽게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어요. 내가 돈을 힘들게 벌었건 아니면 쉽게 벌었건 간에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회사에서 갑자기 보너스 받았다고 해서 떡값 받았다고 해서 아무거나 덥석덥석 매수하시면 그 돈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 매매 방식은 투자 금액과 또 관계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 나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대충 테마주 사고 나는 1억 원 있으니까 신중하게 대형주 사고 이렇게 매매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똑같은 매매 습관과 똑같은 매매 패턴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똑같이 다 소중한 돈이고 똑같이 다 수익을 보기 위한 자금이니까 투자금이 적다고 급등주하고 많다고 대형주하고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100만 원일 때부터 안정적인 투자 습관을 기르셔야 그 돈이 천만 원 1억 원 됐을 때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을 때 급등주나 테마주 막 따라다니던 사람이 나중에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대형주를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매매 습관은 적은 돈일 때부터 들여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깡통을 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의 격언인데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깡통을 찹니다. 특히 어느 시장에서 이런 깡통을 차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냐? 2020년 대상승장에 시작한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실제로 큰 손실을 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때가 언제예요?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창궐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했다가 어마어마한 랠리를 보이면서 2000포인트를 가볍게 뚫어냈을 때 이때입니다. 이때는 정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주식을 안 하면 바보일 정도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어? 주식 별거 아니네. 그냥 투자하면 돈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큰일 나는 거죠. 초기 투자 습관은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편인데 제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랑 연관성이 좀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10대 후반 때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잃으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이 무섭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돈을 버신 분들 주식을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 퇴사하고 이제 주식 전업수자 전화 돼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뭐죠? 깡통을 차는 겁니다. 초기에 돈 번다고 주식 시장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 급등기에 그 번 돈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은 그때 시장에 뛰어들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주식 시장, 주식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때 수익을 잘 거두어 갈 수 있었지 초심자의 행운으로 막 뛰어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더 큰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돈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은 뭐다? 초심자의 행운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식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매수단가에 집착을 한다는 겁니다. 시장은 당신의 매수단가에 뭐라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 두 개밖에 없어요. 상승 확률이 높으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하락 확률이 높으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본전 왔다고 매도? 뭐라고 써있죠?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도 아마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볼게요. 만 원에 A라는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이 9천 원으로 떨어지면 몇 프로 손실이죠? 마이너스 10% 손실. 되게 마음이 아프죠? 손절을 안 하고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종목 주가가 운이 좋게도 만 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마이너스 10% 손실이 어떻게 됐죠? 본전까지 왔죠. 그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떻게 한다? 매도합니다. 왜? 손실받던 아픈 기억이 있으니까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만 원짜리가 9천 원이 됐다가 만 원이 되잖아요? 만 천 원, 만 이천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본전에 매도했을 때부터가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인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주식하는 분들께서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심리적으로 엄청 어려워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실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전에서는 매도하고 싶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걸 기다릴 줄 알아야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건 뭐죠? 결국은 심리에 반하는 매매를 해야지만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강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매매 습관을 어떻게 해야 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 강의, 또 풀강의 영상들, 많은 강의 영상들, 오늘 하는 강의까지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어디에? 채널에 있어요. 많이 많이 채널 추가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강의 영상들 굉장히 풍부하게 올려져 있으니까요. 하나씩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할 자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해 놨습니다. 근데 보셔야 공부하실 수 있고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매수 전에 뭘 설정해요? 네, 전략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종목을 매수해서 당황하는 경우가 주가가 하락할 때잖아요. 그죠?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 왜 당황할까요? 하락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요? 그럼 주가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매수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상승할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심하면 급락할 수도 있고요.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당황을 한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손절매도 못하고 물려버리거나 해선 안 되는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래서 영영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말 심하면 상장 폐지까지 가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종목을 사서 하락할 때 당황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정답은 있습니다. 하락하면 어떻게 할까? 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종목을 매수하면 세 가지 경우예요, 그렇죠? 상승할 수 있고요. 횡보할 수 있고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종목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간에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넣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매수하기 전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설정하세요. 이거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차차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타로 진입해서 중장계로 끌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단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짧게 치고 빠지겠다라는 거고 단타를 삼성전자로 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 테마주, 정치테마주, 제약바이오주 이런 작은 종목으로 단타를 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길게 가져가면 위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단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단타가 실패했다는 이유로 이거 그냥 장기투자 가자. 그건 장기투자가 아니라 그냥 물린 겁니다. 그렇죠? 장기투자와 물린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단타를 하셨으면 단타로 끝내야 돼요.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짧게 끝내야 되고 단타로 물린 걸 질질 끌고 가지 마세요.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장기투자에 대한 합리화에 주의하라. 단타를 했다가 물리면 주식은 장기투자지? 피해하면서 가져가시는 이런 우를 범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장기투자를 할 종목이 따로 있고요. 단타를 할 종목이 따로 있어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종목이 아니에요. 단타를 하셨으면 단타로 끝장을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내용. 시장에 맞서지 마라. 지금 보시면 시장은 장기적으로 어쨌든 우상향을 합니다. 이따가 이 차트를 또 보기는 할 건데 시장에 웬만하면 맞서면 안 돼요. 시장의 방향성을 따라가야 된다. 흔히 말하는 뭐예요? 추세입니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의 핵심 추세입니다. 이 추세 강의도 제가 뒤에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앞으로도 이 방송 통해서 많이 배워가시면 돼요. 어쨌든 시장에 맞서지 마세요.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상승장을 말하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만 혼자 하방에 베팅한다든지 주가가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변곡점에 귀재가 된 듯이 상승에 베팅한다든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시장에 순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에요. 언제나 정답은 시장입니다. 내가 맞다고 우기는 순간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절대로 시장에 맞서지 마세요. 자, 볼게요. 지금 하락하죠, 차트가. 굉장히 무섭게 꺾입니다. 가격만 따지면 정말 많이 빠졌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추세 자체가 하방이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이런 위치에서 매수를 했다간 급락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이제 연계되는 내용인데 시황 분석이 어려우면 뭘 봐야 된다?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승과 하락은 대부분 추세를 만듭니다. 추세. 추세라는 것은 이제 뭐 가속도라고 보셔도 돼요. 원심력과도 또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상승하려는 것은 계속 상승하려고 하고 하락하려는 것은 계속 하락하려고 한다.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쉽게 멈출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 막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멈춰서 후진을 딱 한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앞으로 밀려나가잖아요. 이게 추세라는 게 뒤에서 받치는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이 추세의 원리에 대해서도 추후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뭘 예측하지 말라고 했죠? 네,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지 마세요. 이거 예측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지지대라든지 저항대가 있다면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예측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언제까지나 가이드라인이지 반드시 따라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나중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매수도 매도도 시장이 말하고 그 타이밍도 시장이 줍니다. 이걸 어떻게 보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감정을 버리고요. 네,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지 마세요. 만 원짜리가 2만 원 갔으면 2배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 이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추세가 깨지지 않고 2배 올라갔으면 흔히 텐백어라고 불리는 10배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점도 마찬가지. 만 원짜리 종목이 5천 원이 됐으면 50%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네 매수. 이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 원짜리가 5천 원이 됐으면 하락 추세겠죠? 2천 원, 3천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절대로 예측하지 말자. 네,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시장은 뭐라고요? 항상 변합니다. 시장에 맞는 유연한 매매가 필요하죠. 근데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 앞으로 제가 강의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몇백 번 말씀드릴 단어는 뭐냐? 원리입니다. 원리. 주식 공부의 핵심은 뭐라고요? 원리의 이해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고 응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응용이 불가한 기법은 껍데기예요. 내가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요. PER이 뭔지, EPS가 뭔지, 일봉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추세,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패턴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기법이 좋다고 해서 그 기법만 백날 연구해 봐야 맞지 않습니다. 왜?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그림을 그린다고 해볼게요. 뭐 훌륭한 작품들, 정말 사람과 똑같이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 뭐부터 연습을 해야겠어요? 처음에 연필 잡고, 지우개 잡고, 밑그림 이런 거부터 해야지. 내가 그림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갑자기 고단수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운다고 내가 익힐 수가 있겠어요? 주식도 똑같아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운전면허가 없는데 갑자기 카레이싱을 할 수 있어요? 카레이싱하는 방법을 아무리 잘 배우면 뭐예요? 시동 켜는 법도 모르는데, 그죠? 언제나 기본이 중요하고 언제나 원리가 중요합니다. 제 강의는 항상 원리에 기반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 기법은 근본과 기본, 그리고 원리의 쉬운 포장제에 불과해요. 결국은 기본과 원리를 알아야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종목 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정 포트수는 한 3종목에서 6종목 정도 보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어쩔 때는 한 10종목 정도 가져갈 수도 있고, 어쩔 때는 한두 종목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 종목을 많이 가져가고, 어떨 때 적게 가져가는 것이 좋냐? 그것은 역시 여기에 제가 써놨습니다. 상승장에서는 포트 종목 확대가,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포트 종목 축소가 유리합니다. 지금이 상승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쫙 올라가고 있어요. 지수가 쫙 올라가고, 테마주도 활개치고, 주도주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종목을 7개, 8개, 10개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하락장이면 한두 개 정도만 골라서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상승장이라는 건 뭐예요?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에 2,000개의 종목이 있다면 한 1,500개 올라가고 500개 떨어져. 이건 무슨 장이에요? 상승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2,000개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상승하는 1,500개에 걸릴 가능성이 높죠? 몇 퍼센트예요? 75%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을 10종목으로 늘리면, 쉽게 말하면, 한 7종목 올라가고 3종목 떨어지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종목만 사면, 하락하는 500종목에 있는 종목을 운 나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포트 종목을 확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승장은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 장이라는 것이니까, 그런 장에서는 포트 종목을 많이 가져가시고, 하락장에서는 정말 종목을 신중하게 고르셔야겠죠? 신중하게 골라서 한두 종목 정도, 그러니까 1,500개가 하락장은, 1,500개가 하락하고 500개가 오르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500개 안에 들어가는 종목을 사야 되니까,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목이 많아지면 안 된다. 그래서 상승장과 하락장에서의 종목, 선별 필요하다. 이 부분이고요. 손절의 불가피함을 인정하세요. 죽어도 손을 보고 팔 수 없다면 시장을 떠나야 됩니다. 100% 이기는 매매는 없어요. 높은 확률의 매매를 쌓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수익 극대화와 손실 최소화가 투자의 기본이니까, 손절은 반드시 필요해요. 손절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나는 절대 때려 죽여도 손절을 못한다 라고 하시면, 사실은 주식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워렌 버핏처럼 엄청난 장기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식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손절은 필요해요. 손절하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결국은 제도약을 위한 기회, 발판으로 삼으시면 분명히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고점을 뚫는 순간 반드시 와요. 내 자산을 지키고 있어야 이런 기회가 옵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네,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기 때문에 시장에 절대 맞서지 마시고, 시장에 순응하는 매매를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준비된 투자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항상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저의 지난 풀강의 영상들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모두 보시고 공부하셔야, 주식시장에 살아남아서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